왜 우리 부장님은 나만 미워해 왜 우리 회사는 나한테만 섭섭하게 해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 제가요 수많은 제 친구들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만나봤지만 그 친구들이 공적인 기업에서 일하든 민간기업에서 일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조직에서 일하면 이 얘기를 한 번쯤은 다 하는 걸 듣고 저는 경험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만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실제로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나한테 그렇게 크게 부당한 대우거나 아니면 나만 미워할 정도로 나한테 큰 관심이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소한 순간에 이르기부터 연말에 고가 평가가 발표될 때까지도 상당히 많은 다양한 장면에서 이상하게 나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1년에 몇 번씩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심지어는 이런 연구 통계도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가장 인센티브와 그 다음에 가장 상을 많이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이 넘는다라고 돼 있죠 이건요 가족으로 가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5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그 집에 물어봅니다 이 5명의 형제자매 중에 누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 거 같냐 부모님한테 그럼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만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피해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나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느낌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이 섭섭함과 서운함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언제냐를 우리가 알아내면 우리는 의외로요 굉장히 사소한 한마디로 혹은 사소한 행동으로요 그거를 없앨 수도 있고 즉 안 느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거나 그 사람을 차별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편애한다는 느낌을 거의 다 대부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나를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좋잖아요 왜? 이걸 우리가 존재감이라고 하지 않나요? 존재감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삶을 살아갈 이유를 못 느낍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내 정치예요 그건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의 기업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사내 정치가 뭔가요? 내가 저 사람과 있어서 합리적인 평가를 못 받고 저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을 자꾸 받는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그 과정에서 나도 저 사람들을 싫어하고 나도 저 사람들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원한다면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은 나는 그럼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천 가지가 있겠죠 나를 원하게 만들고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수천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너무나도 강한 방법인데 그걸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참 의외의 대목이에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간단한 연구 하나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죠 진통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진통제? 많이들 드셔보셨을 겁니다 진통제는 아프면 먹어야죠 예를 들어서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럼 진통제 드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허리가 너무 아플 때 진통제를 드시면 사실 그 효과는 약효는 허리로 가는 걸까요? 사실은 뇌로 가는 걸까요? 뇌로 가는 겁니다 허리는 아픈 거 모르죠 허리에는 고통을 느끼는 센서가 없습니다 우리 뇌가 그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의 지역이 우리로 하여금 아프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몇 군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양측도 옆, 그러니까 측면뇌죠 측면뇌에서 오른쪽 귀 혹은 왼쪽 귀 상단으로부터 쭉 직각으로 찔러 들어가시면 안 되죠 안 되고 찔러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오는 영역인데 작은 영역입니다 그게 바로 엔테리어 싱글레이트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엔테리어 정확하게는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죠 우리말로 바꾸면 좀 웃깁니다 전측 대상회예요 무슨 가게 이름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도 편의상 ACC 혹은 전측 대상회역 혹은 그냥 전측 대상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엔테리어 싱글레이트가 고통의 중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단에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나는 진통제를 먹었을 때 진통제를 드시게 되시면 그 약효는 허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엔테리어 싱글레이트에 있는 세포를 진정시키러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피가 나는 곳 뼈가 부러지는 곳을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뇌의 기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얼마 전에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실에 더해서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되죠 자 이렇게 뼈가 부러지거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큰 상처가 있지 않은데도 조금도 있지 않은데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언제냐면요 이별했을 때와 갈등하고 있을 때예요 고통인 거 아시죠? 자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족과 사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내가 정말 가깝게 지냈던 친구나 아니면 동료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이웃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남은 빈자리에서 느끼는 이 외로움과 고통도 상당합니다 심지어 어떤 뇌과학 하시는 분은 아이들이 전학 갈 때 느끼는 그 고통의 양을 뇌에서 측정을 하면 1분 동안 뺨을 30대 맞는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도 웃기고요 이 실험을 계획했던 그 뇌과학자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모든 건 뭐냅니까? 이별은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갈등도 큰 고통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몹쓸 말합니다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자꾸 해요 혹은 나를 뒤에서 자꾸 험담한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또 어떤 의견을 내가 내놓을 때마다 자꾸 시비 걸고 반대만 하고 딴지 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갈등의 고통이죠 이 이별과 갈등은요 내 뼈에 금간 것도 없고요 내 살에 살점 뜯어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이렇게 겪는 고통은 이렇게 교통사고 당한 고통 못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뇌가 이별이나 갈등을 경험해서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을 때요 이럴 때는 뇌가 어디에서 반응하고 활동하는가를 저희가 최근에 관찰을 해봤죠 의외로 같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엔테리어 싱글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뇌는요 교통사고를 세게 당해서 허리가 너무 아플 때의 그 고통과 그 다음에 이별과 갈등을 경험해서 내가 너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 때를 하드웨어적으로는 거의 구분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통사고 당해서 허리가 너무 아플 때 진통제를 드시면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별과 갈등 이런 이별이나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를 드시면 효과가 있느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초기 연구가 불과 5년에서 7년 사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5년 전에 나왔던 2012년에 나왔던 불과 5년 전이죠 나오미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친구가 발표했던 논문이에요 논문이 실린 저널도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죠 네이처 리뷰하고 뉴로사이언스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의 잡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저희 모두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기다 사기 이건 거짓말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국제적인 사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후의 연구자들이 야 저 나오미 아이젠버그 저 친구 저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친 걸 내가 저게 거짓말인 걸 증명해 볼 거야 라고 그게 사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후에 꽤 많은 연구자들이 같은 방법 혹은 비슷한 방법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사한 연구를 합니다 웬걸? 꽤 많은 연구에서 효과가 더 세게 나와요 저희들이 인지심리학자들 중에 일부가 이런 연구를 왜 하냐 자 그래서요 그래서 내 동료든 내 상사든 내 부하든 또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든 내 배우자든 내 부모든 누구든 내 형제 자매든 그 사람이 이별하고 갈등하고 있어서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교통사고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한 사람처럼 생각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배려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친한 동료나 나의 친한 부하가 혹은 내 가족이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려합니까? 따뜻하게 배려해요 야 좀 쉬어 야 무리하지 마 야 괜찮아? 심지어는 짐을 나눠서 저어주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부터요 이렇게 교통사고 당한 내 주위의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배려하지만 이별 혹은 갈등에서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도 배려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깃겋한다는 소리가 이런 거예요 한잔하고 잊어라 더 열받는 건 염장을 지르기도 해요 네가 개입장이 돼 봤냐 내 주위의 누군가가 사람과 이별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아 이 사람 피 흘리고 있구나 이 사람 뼈가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쳤구나 넘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배려해 주시면 그 사람은요 내 주위로부터 받았던 모든 심지어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생각되는 모든 부당한 대우를 잊어줍니다 왜? 유일하게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동시에 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함, 차별, 오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오해들일 수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치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서도 나한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별하고 최근에 갈등했다면 나 자신도 교통사고 당한 사람입니다 나 지금 피나는 사람이에요 나 지금 뼈가 부러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배려해 주셔야 됩니까? 나를 마치 교통사고 당한 환자처럼 배려해 주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좀 더 쉴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좀 더 좋은 것을 먹을 자격이 기꺼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좀 더 자고 덜 무리하게 배려해 주셔야 나도 남에게 회복을 해서 그제서야 회복을 해서 나도 남에게 부당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그런 지혜를 발휘하더라는 거죠 인간의 고통, 사회적 고통을 물리적 고통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해 주는 그 지혜로 모든 종류의 조직 내에 그 오해와 갈등을 상당 부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